이번 강좌에서는 ITQ 엑셀의 환경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설정이라 하면 내가 공부했던 컴퓨터 환경과 시험장의 컴퓨터 환경을 똑같이 만드는 걸 이야기하고요. ITQ 엑셀 시험에서 내가 미리 알고 있는 사항을 세팅해 놓는 걸 환경설정이라고 합니다. 환경설정 정말 중요합니다. 환경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시험 보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환경설정 방법 잘 배우셔서 순서대로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4페이지 보시면 ITQ 엑셀의 환경설정 방법 해가지고 1번부터 쭉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차근차근 보면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설정 1번은 엑셀 2016 프로그램 실행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험장 가시면 버전이 여러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시험 보는 버전인 엑셀 2016 아이콘을 정확하게 더블클릭해서 실행해 주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새 통합문서 눌러주셔야겠죠. 엑셀이 실행되면 이어서 환경설정 하시면 되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과 제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화면 구성 이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문서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 통합문서 1은 저희가 제목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제목표시줄을 보고 내가 저장한 파일명이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아이콘들이 쭈루루루 모여있는 여기는 빠른 실행 도구가 되겠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 세팅을 조금 있다가 하실 텐데 제가 빠른 실행 도구라고 하시면 여기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보시면 파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있는 여기를 메뉴줄이라고 합니다. 엑셀의 메뉴가 모두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뉴줄 하단에 보시면 아이콘의 형태로 나와있는 이 메뉴들을 우리가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비슷한 기능끼리 묶어놓은 메뉴다라고 해서 리본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바로 이름 상자라고 합니다. 자 셀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비어있는 기다란 줄이 보이시는데요. 여기를 바로 수식 입력줄이라고 합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는 입력된 데이터와 수식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작업을 하는 이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하고요. 이 셀이 모여있는 여기를 바로 시트라고 합니다. 여기가 시트 이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화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A, B, C, D라고 이렇게 영어가 쭉 되어 있는 이곳을 우리가 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 2, 3, 4라고 되어 있는 여기 있는 이 숫자 부분을 우리가 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화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보시고요. 지금부터 이어서 환경 설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 두 번째는 빠른 실행 도구 설정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빠른 실행 도구에 자세히 메뉴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도구가 나옵니다. 저희가 엑셀을 설치한 다음에 한 번도 지정하지 않으면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이 세 개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행 취소와 다시 실행까지를 넣어서 이 다섯 개가 있어야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는 데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개 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한 개 더 체크가 되어 있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야 되는 이 다섯 개가 체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엑셀을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빠른 실행에 다섯 개 체크하시는 걸 두 번째 환경 설정으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세 번째가 시트 조건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전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엑셀은 블럭 지정 방식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문에서 주는 칸블럭이라고 합니다. 열에서 주는 칸블럭. 이 칸은 해당 칸이 모두 블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 위에서 주는 줄 블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는 셀 블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전체 선택인데요. A와 숫자 1 사이에 보시면 비어있는 칸이 하나 있는데 여길 누르게 되면 시트에 있는 모든 셀이 블럭이 되는 전체 선택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 작업은 모든 셀에 적용하겠어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전체 선택 상태에서 글꼴 클릭하시고요. 엑셀 시험의 기본 글꼴은 굴림입니다. 굴림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굴림 하시고 엔터. 크기는 11 그대로 주시면 되겠고요.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세팅이 끝나면 아래쪽으로 가서 지금 보시면 1, 2, 3, 4, 5, 6에 되어 있는 높이가 제가 굴림이라는 글꼴을 중과 동시에 높이가 상당히 좁아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숫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바로가기 메뉴 중에서 행 높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의 높이는 20이라고 주시고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 높이 설정이 모두 끝나면 이번에는 A의 칸만 클릭해서 A만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에 열 너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에 따라서 메뉴가 바뀌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위치를 클릭한 다음에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A의 열 너비는 반드시 1을 주셔야 됩니다. 1 확인하시게 되면 A가 좁아지죠. ITQX의 시험에서는 A는 여백의 역할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1의 너비를 줘라 라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세팅이 끝나면 이제 시트를 세 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복사에 컨트롤을 누르고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시트 1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게 되면 시트 1, 2번이라고 나오죠. 자 역시 컨트롤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세 개의 시트를 똑같이 복사해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시트의 이름을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시트 이름 변경은 시트 위에서 마우스로 더블클릭 하시게 되면 블럭이 되고요. 항상 시트 이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시트는 제1작업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트 역시 더블클릭 제2작업이라고 정확하게 넣어주시고요. 세 번째 시트도 더블클릭 이렇게 제3작업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트 이름 변경이 끝나면 반드시 제1작업을 클릭하셔서 시험지 나올 때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엑셀의 환경을 설정해 놓고 열어놓게 되면 감독관들이 프로그램을 닫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섬생 여러분들께서는 여기까지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설정하신 다음에 반드시 최소화 버튼 눌러서 아래로 내려놓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시작되면 아래 제목 표시로 있는 엑셀을 클릭해서 올리신 다음에 저장을 먼저 하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저장을 누르면 어디다 저장할 건지를 물어보죠. 자 찾아보기 저희는 반드시 문서에 있는 ITQ 폴더 안에다 저장하셔야 됩니다. 위치는 ITQ 폴더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이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수험번호가 없기 때문에 제가 12345678이라고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게 되면 이렇게 제목 표시줄에 있는 통합문서 1위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이름으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잘 저장된 걸 확인하셨으면 우리 섬생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부터는 한 문제 풀 때마다 빠른 실행 도구에 있는 저장을 눌러가면서 저장 저장 하시면서 시험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ITQ 환경 설정이고요. 여기까지는 시험지가 없어도 저희가 충분히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상은 시험지가 있어야만 푸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 섬생 여러분들께서 틀리지 않고 차근차근 연습할 수 있도록 잘 연습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TQ 엑셀의 환경 설정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섬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